오늘은 제약바이오 허혜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먼저 처음부터 얘기해봐야 될 내용이 사실은 바이오가 많이 안 좋았다가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그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아지고 있는 이유,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아무래도 매크로 개선이 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금리에 가장 많은 피해를 좀 받았다 보니까 저희 섹터 굉장히 금리에 좀 예민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표, 그 3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표에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와 좀 반대로 가는 상황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저희 하우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향후에 좀 고금리의 장기화라든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금리가 계속 고금리로 가게 되면 조금 더 힘든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점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지는 않아서 과거 한 2년 대비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연준 의원들의 발언도 그렇고 시장의 어떤 기대감도 그렇고 금리가 추가로 오르지는 않겠다에 대해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확신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이 날을 하느냐가 궁금하지 이제 더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거는 이제 끝난 것 같아서 뭐 이러면 또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이오 쪽에 매크로 환경이 좀 개선된 건 확실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라는 진짜 그 악재를 일단 하나 접어냈다고 봐도 앞으로 이제 어떤 종목이 갈지에 대해서가 좀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놔야 되는지가 궁금한데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바이오는 신약이기 때문에 신약 승인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흐름들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국산 신약이 해외에 미국 FD에 승인이 되는 건수가 보통 1년에 한두 건 정도가 이제 통상적인 건수인데 유독 2024년 내년에는 그 건수가 한 5건 이상으로 좀 많이 승인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에도 무려 3건 정도가 예상이 되고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시장 타겟이 큰 품목들이 승인이 예상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HLV의 리보세라닙의 경우에는 이제 가나밀 차치료제라든지 유한양행의 렉라자는 이제 폐하밀 차치료제라든지 뭐 키트로다의 피아주사 제형은 이제 알테오젠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키트로다가 워낙 메가 글로벌 블록버스터 연매출 20조 이상 판매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키트로다 SC 제형도 25년에 출시가 예상이 되면서 건수도 좀 많아졌지만 그 안에 내용물도 굉장히 이제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매년 한두 건 정도의 승인이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5건 내후년엔 3건 이러니까 확실히 많게 느껴져요. 혹시 이렇게 많아진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같이 우연히 몰린 건가요? 두 개 다 같은, 네 겹치는데 이제 몰리기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해왔던 기간이 좀 길잖아요. 이제 2015년 한미빨 이후에 이제 많은 업체들이 투자를 해왔는데 그 시기가 이제 그 응축돼서 같이 터진 거니까 그렇죠. 여물을 때가 됐다고 해야 되나 이제 수확할 때가 점차 다가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신약승인 기대감, 수확할 때가 다가왔다. 내년과 내후년 이 포인트 하나 잡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막에 나가다시피 글로벌 빅파마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이 빅파마들의 사업 구조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제 연매출 1조 이상 판매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에 좀 의지를 많이 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 이제 지난 10년간의 승인 제품들을 보면 전체 승인의 한 4% 정도에 불과한 7개의 약물이 제약바이오 산업 수익의 28%, 무려 한 30%를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들을 이제 좀 내놓지만 그중에서도 대형 품목들이 대부분의 수익을 이제 많이 가져다 주고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빅파마들이 다 자체 개발하는 것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보시면 개발 신약이 한 12%에 불과한 비중만이 빅파마가 자기네, 그러니까 인하우스라고 하죠. 이제 자기네 스스로 개발한 약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술을 도입하거나 M&A를 통해서 이제 확보한 약물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도입한 약에 또 의지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블록버스터 약물들이 그 8페이지 보시면 이제 1차 약가인화 협상 대상이라고 해서 IRA의 약가인화 대상 품목이 조금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이 품목들의 메디케어 파트 D, B 이런 데서 약가인화가 시작이 되는데 보시면 이제 매출이 다 조단위를 기록하는 이제 그 블록버스터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26년부터는 약가인화로 인해서 이제 수익성이 조금씩 압박이 들고 그 이제 9페이지에 보시는 특허 절벽 위험에 놓인 매출액 이 차트에서는 27, 28, 29년도 그때 이제 특허 만료들이 대부분 이제 거의 역대급으로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26년부터 시작을 해서 IRA 27, 8, 9년 특허 절벽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니까 여기에 많이 의지를 해왔던 이제 빅파마들이 이런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이제 임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빅파마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11페이지에도 제가 이제 작성을 해놨지만 영업이익 그 상위 10개, 10위의 영업, 빅파마들의 영업이익은 21년, 22년도에는 이제 늘어났고 반면에 R&D 투자 금액은 이제 늘지 않았고요. 그 밑에 이제 빅파마의 현금 흐름도 이게 이제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제 돈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불안한 정세나 대외 환경 때문에 이제 그 R&D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 시기가 언제까지 이제 빅파마들이 관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이게 주가랑도 이제 연동이 되는 건데 바이오텍 업체들의 지금 이거는 이제 거품 이후의 주가 추이예요. 그런데 과거에 뭐 진홈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제 주가 올랐었을 때 2000년대 초반 1900년대 후반 때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매우 이제 흡사한 흐름을 이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제 거진 바닥이 다 온 거거든요. 이거 미국 바이오텍 얘기입니다만 뭐 그 바닥이 다 오고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거나 금리가 이제 안정화되면서 이제는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좀 원활해지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태까지는 바이오텍들도 빅파마한테 굉장히 이제 협상력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왜냐하면 IPO도 안 되고 시장 자금 조달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매출이 없는 바이오텍들은 의지할 곳이 빅파마의 기술 이전을 하거나 M&A가 되는 길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빅파마들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은 이 회사를 싸게 사거나 아니면 기술을 좀 싸게 사는 현상들이 조만간 이제 만약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 시점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마지막 바겐세일이지 않을까 빅파마 입장에서는 점점 더 이제 바이오텍들이 시장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과거 대비 더 올라갈 수 있어서 저는 그 시점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 다국적사들의 자금도 굉장히 좀 가용 자금들이 풍부히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 후반인가요? 나왔던 뉴스 중에 이제 FB가 10빌리언을 들여서 이제 ADC라는 이뮤노젠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이제 막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이쪽 그 13페이지에 보시는 이제 기술 거래 추이인데 뭐 기술은 그 빅파마들이 돈을 번 거에 비하면 거래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21년 대비 22년은 오히려 좀 줄었고 그러네요. 아직 올해 마감되진 않았지만 아마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뭐 IPO도 지금 미국 쪽은 여전히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내년에 들어서 저는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물론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R&D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 도입을 하거나 M&A를 하는 게 사실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해 오다가 이제 내년 즈음이 아마 마지막으로 박앤세일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에 좀 그런 기술 이전이라든지 M&A 같은 것들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술 거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정말로 그 얘기가 많이 안 나왔어요. 에로우라고 하잖아요.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그 기술 거래를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한미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기대를 해왔다가 되게 조용했었거든요. 그럼 이거에 발맞춰서 좀 갈 만한 같이 갈 만한 그런 업체들이나 기술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게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올해 거의 대형 품목들이나 빅파마의 기술 이전이 소식이 전무하다가 올해에는 11월 들어서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15페이지 보시면 계속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빅파마로의 기술 이전인데 11월 달 들어서 종군당이나 비상장사의 오름 이런 회사들이 빅파마랑 기술 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 하나 더 14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과거 대비 특징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계약금 비율이라고 해서 전체 계약 중에 계약금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이전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계약금 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올해는 좀 양질의 기술 계약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얼핏 알 수가 있고 이건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만 오름 같은 경우는 비상장사 업체인데 러닝 로열티가 매출 로열티가 없고 계약금을 대신 많이 받는 그래서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고자 임상에 좀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대웅이나 종군당 같은 경우는 돈을 잘 버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왕 기다린 거 양질의 계약을 할 때까지 좀 기다렸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내년에도 양질의 기술 계약들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그 기업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하거나 M&A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한 내년의 바이오 시장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 제가 질문을 놓친 게 있는데요. 향후 또 라이센싱 아웃이 가능한 업체들은 여기 14페이지에 있는 업체들로 제가 추려봤는데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상 단계에 있는 업체들이 업프런트 계약금 비율이 좀 높을 수 있어서 혁신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아직 기술 거래 계약을 앞두고 혹은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들 유한양행이나 대웅제약, 레고캠바이오, ABL바이오, 지아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물론 아직 일상이라서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 기술력을 계속 인정받으면서 임상 단계를 진행하다 보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후보군도 추려주셨네요. 그리고 이 외에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메가버스터의 제형 변경 기대감 이 부분을 좀 파고될 만한 기업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메가버스터, 제가 제형 변경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사실은 조금 더 임상을 단축을 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특허보호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그러네요. 이왕이면 메가 글로벌 블록버스터랑 같이 관련이 있는 거를 하게 되면 제형 변경 제품의 매출도 좀 기대를 많이 해볼 수가 있어서 그런 제품들을 추려보면 이 21페이지에 있는 품목들이 지금 메가 글로벌 블록버스터입니다. 소위 10조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당연코 1위 제품은 키트루다인데 면역강암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알테오젠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의 피아주사 제형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최근에 올해 좀 가장 핫했던 비만치료제 마온자로나 오젠빅의 경우에도 지금 1주 한 번 투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장기 지속형으로 바꿔줄 수 있는 회사가 이제 계약이 된다면 그러면 또 한 번에 이제 레벨업으로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비만치료제가 이제 또 시장이 개화하는 단계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또 제형 변경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나온다면 기대해 볼만 하겠죠.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좀 도와주는 거를 또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물 전달이 용이하게 해주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비만치료제 모멘텀 때 펩트론이 또 강하게 반등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강점들도 한 번 또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저도 스터디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 제형 변경의 강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시장 상황에서 특히나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물론 더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처럼 이제 제로금리를 기대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계속 가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아예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신약의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성공 확률에 대한 스터디도 어느 정도 돼 있으시고 이제 그 수익화되는 시점도 좀 길다 보니까 그런 거보다 조금 더 그 중간선상에서 빠르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었을 때는 저는 이제 제형 변경하는 회사들이 API의 원료가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좀 빨리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그 규제도 신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미국의 바이오텍들이 최근에 좀 쉬고 있었던 건데 뭐 이 19페이지 보시면은 임상하는 시간도 이제 1년도 과거 대비 소요가 된다든지 FDA가 이제 임상 중단을 내리는 건수가 늘어났다든지 FDA 거절 비중도 신약 중에서 10% 대비 지금 30%로 올라오는 등 이렇게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형 변경하는 업체들이 지금 이상을 건너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미 원료가 승인이 됐거나 제품이 이미 승인이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안정성과 대규모 임상만 하면 돼서 조금 더 임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규제도 조금 더 이제 신약 대비해서는 좀 수월한 편이고 특허도 보장이 되고 신약의 약가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제형 변경을 좀 보자라고 이번 보고서에 좀 다뤄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내년에 어찌됐든 바이오에 대해서 오랜만에 좀 긍정적인 의견으로 좀 돌아서시지 않았나?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좀 연구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눌 때도 조금 불안한 부분이라든지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들로 거의 가득했던 것 같아서 내년에는 바이오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네. 제가 사실 말씀하신 김에 보고서 제목들이 옛날에 다 생존 전략, 실패를 기념하라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실패를 기념하라고요? 이번 보고서에는 승리를 향한 빌드업입니다. 이야 승리를 향한 빌드업.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봤고 내년에 제가 시간상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상장 종목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16페이지 보시면 신규 상장 종목들이 되게 어렵게 올라와요. 우리가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쉽게 올라오는 것 같지만 최근에 규정이 좀 많이 강화되면서 유의미한 기술 이전을 했거나 임상 데이터가 있거나 공동연구가 되었거나 이렇게 규제가 정말 검증된 비상장 업체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옥석이 가려진 비상장 업체들이 싸게 올라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리즈 C나 프리IPO보다 더 가치를 좀 낮게 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 그 신규 상장 종목들의 단기 트레이딩 왜냐하면 이 종목도 이제 보호의 수가 풀리고 나면 또 오버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모멘텀과 조금 더 미래 성장성을 파악을 하시면 좋겠지만 상장 후에는 이 단기 트레이딩 성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여겨볼 만해지는 거죠. 이런 17페이지 보시는 업체들도 공모가 하단을 뚫고 올라오는 업체들이 많았고 18페이지에 보시는 종목들이 2024년에 상장하는 종목들인데 그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올라오는 업체들이 많아요. 꽤 재미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업체들을 참고로 하셔서 신규로 상장하는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부담 없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이미 옥석이 가려져 있고 재미있는 모멘텀들을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종목들이 좀 환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외에는 대형 제약사로는 제가 한미약품을 타피우로 추천을 드리고 바이오텍에서는 알테온센과 레고캠 바이오를 좀 다뤄봤습니다. 좋습니다. 신규 상장주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채팅창에 오늘 상장하는 Y바이오로직스는 어떨까요? 하시는데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올라오는데 너무 가치를 낮게 받고 상장이 된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나요? 네. 제가 Y바이오로직스도 좋게 보고 있어서 어제 자료를 써서 저희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피어그룹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젠마비라는 해외업체인데 젠마비 이제 너무 시가총액이 크고 많이 검증된 회사라서 국내에서 이제 열심히 찾다 보니까 앱클론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앱클론이 아주 유사하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항체 서비스,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하고 있고 임상 일상 단계, 유사한 임상 단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제 1,800억 정도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거든요. Y바이오로직스가 시리즈 D 때 1,800억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올라오는 예상 시가총액이 1,2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보호 예수도 높아요. 70% 이상이기 때문에 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구원님이 열심히 긍정적으로 흥미롭게 그리고 재밌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반갑습니다. 연말이니까 알겠습니다. 연말 연초 이제는 확실히 바이오가 좀 달라지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혜민 연구원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